주rynpp 어어 혜영 세 팔 이겼는데? 어허 선생님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계속하면 안돼요 좀 이따 만들어드릴테니까 계속해요 재밌어요 아 너 왜 이래 못하지? 오른쪽으로 그냥 꾹 누르고 있어 그니까 우 우 우가 우가요? 우우우우우우 자아 이제 안봐드립니다 우 이거 왜이래 재밌지? 자 갑니다 우 우 우 우 우 히힛 흫 자 이쪽으로 가는 척 아 짜증나 아 무빙 무빙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무빙을 저렇게 하네 아니 무빙 아 정말 짜증나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아 이거 안되지 정직하게 네 아 선생님 마지막판 하죠 오케오케오케 제가 던질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자아 선생님 뭐하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선물 선물 얏 자아 아 그럼 푸핑 할꺼같아 으이 오오오 절로 던질까 으어어 던지는 척 깐지기 깐지기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깐지기 으어어 아 이건 실수 실수 아 오케이 오케오케 흠으음 던질까요? 아 제가 할게요 아 오케오케 일로 갈까 잘못됐어요 일로 갈까 이 수업 열심히 들을게요 수업 열심히 들을게요 손 넘지 마세요 짜증나 만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학생이 이번에 복습을 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일단은 밑에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작으니까 한 네개로 선생님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만드니까요 아 날라가 저 아프거든요 됐다 이렇게 하고 타이어 잘 주워오시네 또 주워오세요 됐어요 아 뭐야 고정시켜야되나 됐다 여기가 약간 땅이 평지가 아닌데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선생님을 위한 아니지 아니지 본인이 본인이 타겟했지 나를 위한거구나 그럼 이거 버려 아 나를 위한거였지 아빠 음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면 딱 아우씨 아파 이거면 될거 같네요 어때요 뜰거 같죠 아뇨 왜요 무게만 낮추면 뜰거 같은데 추진계 달고 아니지 아니죠 제 말 믿어보세요 자 용접합니다잉 자 요렇게 하고 여기도 요렇게 쇼로롱 요렇게 해주고 이제 어 자 추진 교통수단 교통수단가서 제가 앉을거 저는 간단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너무 선생님은 이거 어디가 앉는거지 여기가 등인가 여기가 앉는거지 자 이렇게 앉아야되나 선생님 이렇게인가요 의자 학생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 다시 봐야겠다 아 이게 등이구나 좋았어 완벽해요 제가 원하는거 어 자 이렇게하고 아 자 학생 주워오세요 괜찮아요 용접이 왜 안됐지 선생님 용접이 왜 안됐어요 아 왜 날라 빡치네 왜 날라갔지 잠깐만 저거 말고 다른거 해야겠다 안되겠다 어 그러면 이거를 이게 사라지는 이유가 응 강도 아까 올리셨죠 무슨 강도요 아까 그거 용접의 강도 예 그거를 올리면 그 강도에 맞는 힘이 예 이 물체에 가해지면은 용접이 다 풀려버리는거에요 아 거면은 좀 작게 해야겠네요 아니지 없애야지 없애면은 그냥 아무리 맞아도 없애지지 않죠 아 그래요 오케이 좀 더 왼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아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자 아 죄송 죄송 밥없다 됐어 아니 좀 이쁘게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건들지마세요 스탑 좋았어요 이렇게 해주고 용접 푸는거 아니죠 선생님 아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붙은거 보이시죠 좋아서요 이제 이거 자 여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고정시키고 이제 용접으로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어 올리면 아 이거부터 풀어야되나 어 왜 왜 고정을 고정이 났나요 바 바닥에 용접하신거 아니죠 본인이 아셨어요 바닥에 예 내가 바닥에 안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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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됐어 됐어 이러고 이제 추진기다 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예 당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건설 도구였나 자 여기서 추진기 들어가서 전 추진기 특별하게 좋았어 이거를 좋았어 진짜 잘 깔 것 같애 하하 이걸 뒤에만 달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그 세기를 너무 많이 했네 이러면 안된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쵸? 예예예 그렇습니다 834 좋았어 이렇게 하고 앞에도 똑같이 앞에는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이제 안가라 혼자요 그쵸?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맞다 무게 무게 선생님 무게를 까먹을 뻔 했잖아요 무게 어디있죠? 아니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구 시험이요 이거? 시험이죠 이게 시험이라구요? 네 그럼 일단은 시험이니까 이런거 넣으면 더 점수 많이 받겠죠? 하하하하 해보세요 해보세요 점수 많이 받고 싶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거 넣으면 이제 응용점수 그리고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약간 좀 약간 좀 뚱이 같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런거 이런거 이렇게 신비주의 이런걸로 딱 해주면은 완벽해요 타볼까요? 일단 뛰어볼게요 예예 안 따면 어떻게 해요? 안 떠도 타야되나요? 예 당연하죠 아니 제가 탈테니까 선생님이 저 뛰어보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뜰까요 지금 안 뜰까요 어 뜨는데? 선생님 장아치지 마세요 솔직히 지금 저 가지고 놀고 있죠? 선생님 지금 저 가지고 놀고 있죠? 지금 저 가지고 놀고 있죠? 아니 아니요 전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닌데? 여기 있는데? 저기 여기 있는데? 아니 뭐지? 선생님 이거 고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뜨게 하고 싶어요 뭐가 문제죠 이게? 완벽한데? 이상하다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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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쪼만 못해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무게 어딨죠 그러면? 그거만 알려주세요 웨이트 건설도구 아 건설도구에 여깄다 여기에 무게를 올리 무게를 어떻게 해야되지? 무게를 좀 줘야되나? 이렇게? 아 이건 500인데 500이면은 됐다 선생님 이제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피고 하죠 아 피고? 네 피고 재밌어요 자 다시 갑니다 그냥 선도 그치 말고 하죠 선생님 근데 시험 점수 몇이에요? 0점 네 선이 없네요 선 없이 해 그냥 여기 여기 선생님 갑자기 그러는게 어디갔어 아니 선생님 반칙 자 1점 예? 1점 하 하 하 하 선생님 이제 제가 졌으니까 제가 갈게요 예에 뒤져 뒤져 뒤지라고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복사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뭔 복사 아 Q에 복사기라고 있어요 복사기 이렇게 아 이거 선생님 일점 하셔 저 일점 해주세요 1점 1점 자 갑니다 예 2점 하하 짜증나 하하하하 아 왼쪽 클릭했어 자 1점 아 누가 갑니다 예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이거 실점 다시 다시 이거는 이거는 흠 오 오 히히 오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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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코에 때렸다 이거 진짜 코에 때렸는데요? 알지 알지 오케이 다시 다시 대각선으로! 우와! 히앗! 사선으로! 히앗! 아! 1점 아! 지지 않는다 사선으로! 야! 잠깐만! 총을! 총을 잘못 들어가 총이! 어! 나 벌써 5점인데? 벌써 5점이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하나 날려줄게 자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만 날려요? 미친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빌살! 사선? 빌살? 알애인 선생님! 예 여기 앉아보세요 어디요? 여기 앉으세요! 이제 엔딩찔께 네 이렇게 선행콩콩 플레이 해봤는데요 네 아 선생님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과 기리부도 할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예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은 무적입니다 아 잘못했어 수고하셨습니다